인생의 황금기는 지금이다.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을 충실히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늘 인생의 황금기를 사는 것이다. 그러면 나이가 들어도 속을 썩히지 않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자신이 특별하지 않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특별해져야 한다는 부담이 없이 가볍게 살아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 편안하게 할 수 있다. 열심히 할 뿐 결과에 연연하지 않으면 그 과정에서 이미 행복하다.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면 마음이 무거워져서 다른 사람을 만나기도 힘들어진다.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거두고 마음을 가볍게 가질 필요가 있다. 지금이 나쁜 것 같지만 꼭 나쁘다고 볼 수 없고 좋은 일 같지만 꼭 좋다고만 볼 수 없다. 변할 일 없이 육체적으로 편하게 산다고 반드시 좋은 게 아니다. 혼자인 사람은 혼자서 하는 것에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결혼한 사람은 스님이 야고를 만큼 재미있게 결혼 생활을 해야 한다. 그래야 각자 자기 삶을 잘 사는 것이다. 우리 삶은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 잘라 말할 수 없다. 선택과 그것에 따른 책임이 있을 뿐이다. 이때 자기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은 선택의 결과를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우리는 자기 감정을 절대적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 감정이란 습관에 의해 형성된 결과물일 뿐이다. 결국 습관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거나 다름없다. 습관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이기적인 면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그때부터는 이기심을 가진 상대에게 과연 내가 어느 정도까지 맞출 것인가 하는 문제로 바뀐다. 이기심을 버려야만 세상의 평화가 오는 게 아니다. 내가 이기적이듯이 상대도 이기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갈등이 크게 줄어든다. 진정한 성공은 매 순간이 값지고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데서 시작된다. 어떤 상황에서든 현재 주어진 조건에서 삶을 만깃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나는 행복한가를 점검하며 살아야 한다. 이런 관점을 갖고 인생을 산다면 어제도 성공하고 오늘도 성공하고 내일도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다. 모순된 현실을 극복하고 함께 행복해지는 길로 가려고 할 때는 나부터 먼저 해본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남을 비난하기 전에 나부터 시작하면 삶의 희망이 보이고 의미가 생길 것이다. 부모는 또 자식을 위한 희생이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된다. 그러니 너를 위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자식 인생도 부모 인생도 다 행복해질 수 있다. 우리가 얼굴도 모르는 사람하고는 원수가 되는 일이 별로 없다. 사랑하기 때문에 철저히 원수가 되고 기대하고 의지하는 마음이 사랑을 원수로 만드는 것이다. 이제라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구속하고 의존하는 마음에서 벗어나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다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우리는 모두 쿨 같고 개미 같은 존재이다. 미미하지만 사실은 소중한 존재이다. 이것을 다 깨달아 버리면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 신경 안 쓰고 편안히 살 수 있으며 남의 인생에도 간섭하지 않게 된다. 우리는 보통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는 게 행복이고 자유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내가 원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다. 객관적인 상황이 그렇게 될 때도 있고 그렇게 되지 않을 때도 있다. 따라서 외적인 조건과 상황에 따라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한 행복은 기껏해야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인생의 황금기는 지금이다.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을 충실히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늘 인생의 황금기를 사는 것이다. 그러면 나이가 들어도 속을 썩히지 않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자신이 특별하지 않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특별해져야 한다는 부담이 없이 가볍게 살아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 편안하게 할 수 있다. 열심히 할 뿐 결과에 연연하지 않으면 그 과정에서 이미 행복하다.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면 마음이 무거워져서 다른 사람을 만나기도 힘들어진다.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거두고 마음을 가볍게 가질 필요가 있다. 지금이 나쁜 것 같지만 꼭 나쁘다고 볼 수 없고 좋은 일 같지만 꼭 좋다고만 볼 수 없다. 변할 일 없이 육체적으로 편하게 산다고 반드시 좋은 게 아니다. 혼자인 사람은 혼자서는 것에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결혼한 사람은 스님이 야고를 만큼 재미있게 결혼 생활을 해야 한다. 그래야 각자 자기 삶을 잘 사는 것이다. 우리 삶은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 잘라 말할 수 없다. 선택과 그것에 따른 책임이 있을 뿐이다. 이때 자기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은 선택의 결과를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우리는 자기 감정을 절대적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 감정이란 습관에 의해 형성된 결과물일 뿐이다. 결국 습관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거나 다름없다. 습관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이기적인 면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그때부터는 이기심을 가진 상대에게 과연 내가 어느 정도까지 맞출 것인가 하는 문제로 바뀐다. 이기심을 버려야만 세상의 평화가 오는 게 아니다. 내가 이기적이듯이 상대도 이기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갈등이 크게 줄어든다. 진정한 성공은 매 순간이 값지고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데서 시작된다. 어떤 상황에서든 현재 주어진 조건에서 삶을 만깃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나는 행복한가를 점검하며 살아야 한다. 이런 관점을 갖고 인생을 산다면 어제도 성공하고 오늘도 성공하고 내일도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다. 모순된 현실을 극복하고 함께 행복해지는 길로 가려고 할 때는 나부터 먼저 해본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남을 비난하기 전에 나부터 시작하면 삶의 희망이 보이고 의미가 생길 것이다. 부모 누룩도 자식을 위한 희생이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된다. 그러니 너를 위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자식 인생도 부모 인생도 다 행복해질 수 있다. 우리가 얼굴도 모르는 사람하고는 원수가 되는 일이 별로 없다. 사랑하기 때문에 철저히 원수가 되고 기대하고 의지하는 마음이 사랑을 원수로 만드는 것이다. 이제라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구속하고 의존하는 마음에서 벗어나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다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우리는 모두 쿨 같고 개미 같은 존재이다. 미미하지만 사실은 소중한 존재이다. 이것을 다 깨달아 버리면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 신경 안 쓰고 편안히 살 수 있으며 남의 인생에도 간섭하지 않게 된다. 우리는 보통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는 게 행복이고 자유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내가 원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다. 객관적인 상황이 그렇게 될 때도 있고 그렇게 되지 않을 때도 있다. 따라서 외적인 조건과 상황에 따라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한 행복은 기껏해야 반쪽짜리에 불과하다.